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귀여운 종이 오리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왕관을 한 번 해볼게요 아니요 빕사귀를 한 번 해볼게요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네 네 잘할 수 있을까? 세 번 접으면 됩니다 두 번 세 번 접었어요 점선이 있는 부분에 접힌 부분인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모양을 잘 잡아서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세 번에 세 번에 세 번에 세 번에 한 번 펴볼까요? 네 예쁘다? 맘에 들어요? 여기도 글씨 하나 더 주세요 여긴 뭐라고 쓸까요? 여보 잘 봐 쓰는 게 어때요? 그럴까요? 우리 둘의 콜라보레이션 네 어 괜찮아 괜찮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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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 내가 좀만 더 꾸며도 돼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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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한 것 같아요? 아 아 아니야 아 아 좋은데요? 느낌? 마음에 들어요? 네 자기도 뭐 하나 해볼래요? 조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다가 어 사운드 이렇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가위로 자를까? 가위로 자를까? 이렇게 동그랗게 가위로 이렇게 자를까? 그냥 붙이고 도착한 을 탑 탑 탑 탑